오늘의 영상은 제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리액션! 제 스타일은 한국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고 있어요 퓨전 스타일이에요 소울 플러스 뉴욕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본 없어요 그냥 리액션! 재미있게 보세요 I don't know 좀 영어 많이 쓸 거에요 시작! 할까요? 첫 번째 룩은 오케이! 이거 어제 입었어요 이 룩은? 이 룩은? 이 룩은? 이 룩은? 학생? 고등학생 스타일? 약간 쿨한 고등학생? I don't know 그리고 이 스웨터 그 색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자유 음... 되게... I don't know 그리고 부츠 부츠 양말은 포인트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치마 많이 탈지 않았어요 아..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난 귀여워요 우 우 우 예스 오케이! 다음은 뭐냐? 어어... 갱 스탈 예스 그렇네요 advice. 후sl Rs~~ 한국에서는 절대 못 입었어요. 입고싶었는데 절대 못입었어요. ~~ defeatedJUST录 Ausgabe 제가 봤을때 바지는 운동바지 그리고 이 자켓은 너무 부드럽고 사람들이 맨날 만져요 그거는 조금 잦었나요 맨날 만져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아 왜? 벗지마 벗지마 아 너무 예쁘다 저는 올 블랙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지금 올 블랙 스타일 오우 오우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흰색이라서 메이크업을 쉽게 못 잃을 수 없고 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우 오우 바이 바이 다음은 이 스타일은 그냥 자켓 치와 마크 스파 하지 아닌 것 같죠? 방 방 뭐지? 한복 한복 진짜 한국이에요 한복 제가 같이 입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쁘다 이런 모델 한 달 한복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난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한 여자가 있지 않아요? 오케이 몰라요 안녕 나 진짜 늙었어요 여러분 나 진짜 위 할머니 다음은 이 스타일은 조금 평범 평범해 보이죠? 그냥 흰색 요정 흰색 꽃 꽃 바지 안해요 바지는 조금 멋있어 보이지만 평범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헬로 이 재킷이랑 같이 입으면 바로 이 재킷이랑 같이 입으면 붕 뉴욕 스타일로 변했어요 오 마이 갓 너무 멋있어 보여요 난 완전 워만 같아요 완전 You know what I'm saying 요 I'm like real city girl 헬로 what's good what's good 어 이런 재킷이 재킷하고 내 스타일이에요 오 오 오 오 난 아직 부분 아니야 아직 초팅 왜 초팅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헤이 바클 오 오 오 오 오케이 이거 딱 한 번만 찍었어요 이거 이 인트로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하이 아무튼 이 쌀은 사실 어 난 구하지 않아 난 구하지 않아 근데 이 쌀은 사실 뉴욕 스타일 아니에요 완전 한국 스타일이에요 뭐 아이돌 약간 아이돌 스타일 이런 배우 스타일 스트릿웨어 몰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쌀 입을 때마다 항상 오 오 항상 칭찬을 받아요 진짜 미국 사람들이 이 쌀을 보고 아 너무 멋있다 바지 너무 멋있다 티셔츠 예쁘다 그런 직장 진짜 그런 직장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퓨전 스타일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런 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으흠 으흠 I know 미국에서 거의 안 봤어요 그런 쌀 근데 한국에서 오 마이 갓 보세요 한국에서 이런 쌀 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쌀 입잖아요 근데 미국에 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거 왜 쌀 말하는지 기억하는 뭐였어요? 뭐였죠? 내 쌀이 포인트가 뭐였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게이 다음은 뭐에요? 오오오오 오케이 이건 한국사 미고사 아니야 그냥 예쁜 원피스에요 그냥 이 원피스 너무 예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표정은 그냥 예쁘게... 예뻐서 그래요? ok, 다음은 다음은 나는 너무 젊은 보이요 oh my gosh yes I'm so cool 그 탑 그 옷을 추는 그 여성 그라고죠? 공주 같은 스웨터인데 그 바지는 그리고 그 신발까지, 벤지, you know what I'm saying? 워, 오케이, 워, 오케이. 오, 저게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야! 야! 오, 위할머니. 아, 진짜 위할머니 가자. 아무튼, 오, 스크런치까지 꼭 있어야 돼요, 스크런치. 야, 되게 쿨한 스타일. 워, 오케이, 바이. 바이바이 위할머니, 바이바이. 위할머니 안녕. 오, 끝났어? 오. 워. 그래, 뱋이니의 나의 어, 제, 프리안 아메리캔 퓨션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채널에 요즘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영상을 조금 더 플래닝! 열심히 노력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뭐 있는지 업로드해요. 인스타그램까지 팔로우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 바이! 다음에 뵈요. ребят 뵈요. 다음 주에, 뵈요. 여러분, 뵈요. 뵈요! 봄요.